두 번째 부분 다시 들어보세요. Pay라고 하는 표현은 지불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캐시는 현금입니다. In cash, 현금으로. Buy credit card, 신용카드로.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혹은 크레딧 카드로 지불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Pay in cash, 현금으로 지불하다.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현금으로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I will pay in cash 하시면 됩니다. 또 저문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카드로 지불하시겠습니까? Will you pay in cash or buy credit card? 그러면 I will pay in cash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Will you pay in cash or buy credit card? 이번에는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현금으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카드로 지불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in cash. 지불하시겠습니까? in cash. 지불하다는 pay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카드로. buy credit card.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Will you pay in cash or buy credit card? Will you pay in cash or buy credit card? Will you pay in cash or buy credit card? Will you pay in cash or buy credit card? How much did you pay for them? How much did you pay for them? D주. D주. 이렇게 들었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How much did you pay for them? How much did you pay for them? D도 유입니다. 유 앞에 D가 있는 경우에는 주, 주.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D도 유, 페이. 이렇게 발음하기보다는 D주, 페이. D주. D주, 페이.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지불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For them. 그것들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ow much did you pay for them? How much did you pay for them? D도 유. 유 앞에 D가 있으면 유와 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D주. D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ow much did you pay for them? How much did you pay for them? 이번에는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것들에 대해 얼마를 지불했나요? 얼마? How much did you pay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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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ow. Yellow.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이 to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지나친 이 말입니다. 나에게 너무 밝을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s this yellow too bright for me? Is this yellow too bright for me? Too bright. To라고 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친 이러한 뜻이라고 했죠. 너무나도 밝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s this yellow too bright for me? Is this yellow too bright for me? 이번에는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이 노란색이 저에게 너무 밝을까요? 노란색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Yellow죠. 너무나도 지나친 to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밝다 라고 하는 표현. bright. 만약에 bright를 사람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아주 총명한 머리가 좋은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s this yellow too bright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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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decide. Try this. I can't decide. Try this. I can't decide. I can't decide. Can't이었죠? Try this. Try this.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 can't decide. I can't decide. Try this. Can't. Can't. Can't not의 개념이죠. 뭐 뭐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Can't not. 그런데 can't. Can't. Can't 할 때 t가 거의 잘 발음되지 않습니다. 아주 약하게 발음되거나 아예 발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I can't decide. decide. 결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결정할 수가 없군요.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Try this. 이걸 한번 해보세요. Try. 시도하다. 한번 뭐 뭐 해보다. 이러한 뜻이 있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물건이 많습니다. 어떤 걸 고를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I can't decid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옆에 있는 점원이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Try this. Try this.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 can't decide. Try this. I can't decide. Try this. Can't decide. Can't decide. Can't 할 때 t가 거의 잘 발음되지 않습니다. 발음된다 하더라도 아주 약하게 발음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 can't decide. Try this. I can't decide. Try this. 이번에는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결정을 내릴 수 없군요. 이것을 해보세요. 결정을 내리다. 결정하다. Decide. 뭐 뭐 할 수 없다. Can't. Can't. 시도하다. 해보다. Try.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 can't decide. Tr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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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hirt is made of a hundred percent cotton. This shirt is made of a hundred percent cotton. Made of. Made of.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is shirt is made of a hundred percent cotton. Made of. Made of. Made of. Made of. 붙어선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made of. Made of.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Made of. 여기에서 D가 양쪽 모음 사이에 위치하거든요. 그러면 L로 발음 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made of. made of.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Shirt. 셔츠를 말합니다. Be made of. 무엇, 무엇으로 구성되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Car는 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셔츠는 백퍼센트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is shirt is made of a hundred percent cotton. This shirt is made of a hundred percent cotton. Made of. 소리가 붙어서 나면 made of. made of. 이렇게 들리게 될 수도 있고요. D가 양쪽 모음 사이에 있어서 L로 발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Made of. made of. 이렇게 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Made of. 혹은 made of.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is shirt is made of a hundred percent cotton. This shirt is made of a hundred percent cotton. 이번에는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이 셔츠는 백퍼센트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 무엇으로 되어 있다. 즉, 무엇, 무엇으로 구성되다. 라고 하는 편이죠. 무엇, 무엇으로 구성되다. Be made of. Be made of. 면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Current. Current.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This shirt is made of 100% cotton.